자, 자, 기쁨과 즐거움이 두 배로 하는 행복한 해피투게더 박수! 오늘의 MC를 맡은 명조, 명조 명조, MC 명조, 민수민수 두 MC가 함께하는 명조 민수 해피투게더입니다. 오늘의 게스트는 정준아, 안정준아, 정주영! 박수!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리 좀 지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16년 동안 이 자세로 살아온 손민수라고 해요. 19년 동안 이 자세로 넘어가야겠다. 다시 NG. 자,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. 네, 저는 호빵, 호빵. 초토화가 돼버린 스튜디오. 자, 아름다운 가든 더 베이를 배경으로 다시 촬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funk. ooooh Im el y 감사합니다.